노래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들었는데 과연 뭐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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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현아. 스카우트 시설부터 저희가 좀 친해져가지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와있네요. 그래서 친한 오빠들입니다. 그래서 현아가 처음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노래를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현아한테 어떤 추억을 좀 만들어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코믹 섹시 댄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연습을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하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있어야 저희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실까요? 저희는 이 정도 박수 크기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배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긴장이 많이 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학교에 박수 치면서 한번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저 몸에 춤을 추고 있을까? 이런 쪽이 되는데요. 기회가 많지만요. 음악을 다 차가 엄청 좋아가지고 음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크게 틀어달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춤을 보여주실지 코믹 섹시댄스라고 합니다. 몸매로 봤을 땐 섹시할 것 같지 않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börjanse 몰래 Regué 기회 storms Kya Let's Let's You Mot Let's go 거나 tegen ör 납 fut 찢어진 가슴의 벗긴 내 맘을 왜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버린 아픈 때 찢어진 가슴의 벗긴 내 맘을 왜 난 지젠거지 넌 내 맘을 왜 너도 그날에 그냥 백번이다 보여요 저거 그날에 떠나가는데 넌 내 맘을 왜 넌 내 맘을 왜 자, 다시 한번 큰 단단도 없잖아요 아까 잘못한 동안 뒤에까지 안 보일까 봐 지금 뒤에까지만 놓쳐주네요 아 그거에선 굉장합니다 저거는 정말 더 섹시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날이 이 영광을 뭐든 그날은 우리가 모르겠는 듯 zelf 다 그날이 사이틀 자르다 그 집으로 해 보니 광복이 나 잘 사랑해 ratings It's not good You can't eat This song The song I love you You can't eat You can't eat You can't eat You can't eat 이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로 들었고 너로 돌아 너로 돌아 너무 잘생겼어요 매우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시작! 마지막 마무리를 한 번 더 릴까요? 자 여러분 눈물 날씨가 싶으신 분은 독감자 이벤트입니다 자 여러분 피겹상 찍으십니다 오늘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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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신 분 우리 팬들 사이에서 무조건 왜요? 가야 가야